영등포 평생학습관이 작가가 들려주는 맛있는 그림책 요리법을 운영합니다. 8월 20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줌을 통한 온라인 강의로 진행되며 지역 주민 및 학습관 이용자가 대상입니다. 그림책 감기 걸린 물고기에 박정섭 작가가 강사로 나서며 참여자는 그림책 짝꿍에 대한 이야기와 활용법에 대해 배워볼 수 있습니다. 선착순 30명을 모집하며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8월 6일부터 에버러닝을 통해 접수하면 됩니다.